안녕하세요 저자 모나미입니다. 이번 강좌에서는 모서리가 둥근 도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자세한 내용은 책에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. 첫 번째로 라이브 코너 위젯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게요. 우선은 툴 패널에서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해주세요. 그 다음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 모서리에 라이브 코너가 나타납니다. 라이브 코너 위젯을 잡고 안쪽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변하게 됩니다. 반대로 다시 밖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원상복귀를 해서 뾰족한 도형을 만들 수 있어요. 이 버전은 일러스트레이터 CC에만 지원하는 신기능으로 참고해주세요. 이번에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. 툴 패널에서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. 그 다음 아트보드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둥근 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. 툴 패널에서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아트보드에 클릭을 합니다. 그러면 팝업창이 뜨는데요. 팝업창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값을 입력을 한 다음에 맨 밑에 둥글기 값을 입력을 해준 다음에 OK를 클릭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둥근 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. 이번에는 라운디드 코너즈 이펙트를 사용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볼게요. 모서리가 각진 도형을 만들고 선택해준 다음에 이펙트, 스타일라이즈, 그 다음에 라운드 코너즈를 선택을 해요. 팝업창이 뜨면 레디우스에 원하는 둥글기 값을 입력을 한 다음에 프리뷰를 눌러서 OK를 클릭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도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이것으로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강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